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신문 김한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44분을 했습니다. 시작은 반성문이었는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의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5년이 내로남불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5선 의원으로서의 자기 반성과 두려움 같은 걸 고백해서 굉장히 성찰적인 내용으로 연설이 진행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정치가 사류에 머물러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지만 민주당이 더 심하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재정, 입법,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로남불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폭고로 의회 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은 이 내용 중에 고송을 지르기도 했고 여당 대표가 시종일과 남탓만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해당 발언 좀 듣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특히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보겠다. 이 압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뜻으로 봐야 될지 또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성용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겨냥점이 명확히 보이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물증이 있어야 이렇게 고함을 치는 모습이었고요. 물증 얘기를 했고요. 네, 여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주호영 대표가 이제 국회가 사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 자체가 좀 왜 사류라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모습은 사류가 확실하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국회로 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데 이거 부결시킬 경우에 부담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30표 정도만 이탈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표를 좀 이제 당론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른바 비이재명계라고 부르는 의원들의 어떤 기류 그리고 이걸 또 당론으로 강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며칠간 좀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인의사에 많이 맡기는데 당론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런 거를. 일단 뭐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데 이걸 가격시킨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전략위원회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건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부관시켜서 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전략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만나고 있는 게 자체가 좀 이렇게 혹시나 좀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당내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본인의 어떤 신병을 둘러싼 여론 청취 이런 것들을 두루 겸하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만나는 이제 몇 면들이 과거 다른 캠프에 몸을 담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이런 의원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다음 주에는 뭐 설훈 이상민 홍영표 등 중진 이제 비명계 의원들과도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다 비명계는 맞네요. 자 이재명 대표 어제는 당사의 당원전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소영 의원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현장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을 했는데 후에 전당대회 출마 만료를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한테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요새도 수박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 거에 빗대서. 약간 비명계 의원들 말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 속어처럼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그렇다 너무 속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제 비속어로 본인도 이제 불린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이제 그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지지자들이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네요. 2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특검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입장을 내서 굉장히 좀 급하다 이런 인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보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계좌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게 다 주가 조작이냐. 이건 이제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대통령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일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짜뉴스라는 건, 가짜뉴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가짜뉴스다. 구체적 내용은 또 잠시 후 2부 서영교 의원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했던 것들이 놀라해지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치소 접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과정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공개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 공개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재명계의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 정실장을 접견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정성호 의원이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이제 입막음이다. 회유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은 원래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재판 준비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조언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려고 좀 야비하게 유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용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도 교도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접견을 하면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이거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지금 좀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성호 의원 또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변호인 접견 같지는 않고 하여튼 어떤 장소 변경한 접견을 한 이후에 이게 교도관이 필사한 게 밖으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회유하려고 한다.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다른 이제 진술 받고 뭐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검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미리 만나서 손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성호 의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청주를 방문을 했는데요.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서 민생경제 달래기 나섰다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주 재래시장을 찾아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이 잘 살고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거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조항이 전통시장에 오면 더 벅차게 느껴진다. 뭐 얘기를 했는데 헌법 1조가 전통시장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비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감상을 얘기했을 텐데 전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비유랑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비유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공부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문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벌써 네 번째 청주시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애착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년 4월에 당선인 신분으로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10개월 만에 다시 이 시장을 방문을 한 건데 보통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을 많이 가고 상징적이죠. 명절 같은 때 이럴 때는 서울에 있는 큰 재래시장들을 가는데 이 청주시장을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방문한 거를 두고 뭐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한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거든요. 구미에 갔던 적도 있죠. 청주 이게 혹시나 전당대회가 3월 8일인데 이거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이유가 윤 대통령이 7일에는 세종대전을 찾았고요. 10일에는 전북 전주 군산 그리고 이달에만 네 번째 지금 지역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공연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누가 윤심을 갖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대결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총선을 다가올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치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좀 잦은 지역 행보들이 결국 이 전당대회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난방비 대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이제 청구가 되기 시작하는데 혹시 기자님 고지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많이 나왔던가요? 네 뭐 몇만 원 이상은 올랐더라고요. 아 생각보다는 크게 많이 안 올랐네요. 네 근데 어쨌든 관리비에 같이 나오니까 같이 나오니까 좀 애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곳곳에서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 가정은 뭐 그나마 인편이 낫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실험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모욕탕 하는 분들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빠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이제 모욕탕 업장 전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타에 이 이제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면서 뭐 한 이제 모욕탕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분에 1500만 원을 냈는데 1500을 냈는데 올해 2월에는 20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가스 요금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자영업자들이 가져가고 가져가야 되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500 정도로 그렇죠. 500 정도가 그냥 손해가 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욕탕들에서는 아예 이제 남탕에 손님이 적으니까 남탕을 없애고 여탕만 운영하는 모욕탕. 이게 어쩔 수 없이 난방비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일부 영업을. 그러니까 운영을 해봐야 손해만 쌓이니까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실태가 이렇고 음식점 뭐 이런 것들도 난방비가 30% 이상 체감적으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300만 원 내던 뭐 예를 들면 난방비가 300만 원 나왔다면 4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돈이 계속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고 힘들어지는데 이처럼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니까 이 비난의 하살이 자연스럽게 정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금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얘기를 좀 애써 피하고 있다는 인상도 드는데 추미호 경제부총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천하라 후보 같은 후보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난방비를 시민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기초단체 단체들 중심입니다. 파주, 광명에 이어서 안양시도 관련 비용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가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고 안양시는 1인당 5만 원씩 난방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장 모두 민주당 소속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정치적 쟁점을 이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지난 1일 파주시가 이 부분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파주시장을 직접 불러서 이게 굉장히 우수한 정책이다.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진영 대표가 직접 언급한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게 보면 예전에 육아수당을 주는 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금체계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주는 연금들이 차이가 나면 너는 그 동네에 살아서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난방비가 정부가 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듭니다. 끝으로 청공 관련 소식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청공 강의를 편성해 논란을 잃었던 JBS TV의 기억이 될 건데요.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무제격 상태에서 이 JBS TV가 KT 또 IPTV 채널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KT나 이런 통신사들의 채널로 입점을 하려면 부간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KT에서는 의무조항인데요. 계약 당시에 청공에 출연했던 JBS TV는 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특정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KT IPTV 서비스였는데 이 부분에서 KT가 자격도 안 갖춘 채널을 입점시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점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 2월 1일부터 방송이 예정이었고 방송이 실제로 됐는지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 계약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채널을 이런 통신사업자들이 하는 플랫폼을 넣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JBS TV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KT가 해줘야 되는데 KT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맞물려서 지금 KT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KT 회장이 늘 어떤 정권의 입김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런 시기까지 겹치면서 이게 어떤 과정이냐. 이거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